기둥추격 네 기둥추격 가자 이건 무슨 게임일까 뭐야 좋았어 친구추가 완료했구요 그쵸 아니 했던 게임은 기억나 소닉으로 소닉 나와가지고 목이 빠졌던 그 게임 아닌가 사랑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고시나리 모험을 좋아하는 캐릭터지 아 그래요 아헤 그렇구만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아니 시청자분의 시청자분의 초상화가 있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시청자분의 초상화가 있잖아 아니 우리 시청자분이니 왜 여기 사진 찍혀있어요 네 잽모타 해주세요 아 끝나고 나서 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좀만 기다려요 몇판을 해야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잽모타 먼저 예약된줄 아는데 그전에 이게 예약이 돼있었더라구 아니 아니 시청자분 아니 시청자분이 시청자분이 나왔어 모든 목표를 완료하세요 이게 아마 이게 아마 그 있을거야 굿 뭐지 누가 자꾸 죽는거 같은데 괴물됐다 괴물됐다 아이라 김치루님한테 어떻게 죽십니까 제가 앉을두가 없잖아 예약이 어 잠깐만 bles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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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이거 어떻게 구경하지 이거 끝났나 surpr없이 게임이 끝난거야 구경하는것 있지는 않았어요 네 아 이거 이거구나 아 오케이 아 이런 잡히셨다 끝났구요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아 내가 걸렸어야 했는데 그럼 시청자분들 완전 막 끈찰시키고 나갈 수 있는데 아 진짜 내가 걸렸어야 되는게 아 야 잡혔다 끝 아 이너 아 이거 AI가 그거 하는거 아닌가 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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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어 아니 시청자분들의 초상화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뭐야 뭐야 엄진이 또 여기서 게임하잖아 아 다람님 구아 안녕하세요 난 배드워즈도 단문간 안할렬거야 배드워즈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배드워즈도 안할거고 일단 오래걸리는 게임은 좀 피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소리에요 언제 그랬어요 오오오 아 괴물 플레이어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예 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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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쉽다 아니 시청자분의 얼굴을 하고 지금 뭐 어 이거는 고스넬을 못찾는다 어 됐고 뭐지 달릴수가 없지 뭐야 엄지니 엄지님이 아니구나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자 이렇게 가리면 안보이죠 이렇게 뛰면은 보입니다 또 비행기 뭐한다 달릴수가 없잖아 아 달릴수 있다 다 이제 다시 달릴거야 아 스태미너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그러면 어 잠깐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어우 잠깐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여러분들은 비행기 소리 들리나요? 네 경기 경기 오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엄지님 엄지님 어 그러는거 아니에요 네 깜짝이야 놀랬네 저건 뭘까아요오오오 이건 뭘까아요오 뭐야 돌아가신 분이야? 잠깐만 여기 근처에 있다 도망가 도망가 위험하다x3 위험하다x2 위험하다 아 괴물 먹힌 거 봤어 오 잠깐 x5 제발 x3 살려줄게요 X4 아아아아악 호박씨버라니 문물쎄시는거야 지금 안되겠지 우리 시청자분들 봐야 맨 야아 뭐야 우리 시청자.. 시청자하고 함박이잖아 아니 시청자분! 아니.. 아 진짜요? 야.. 위험한데.. 아 내가 뭐 괴물 걸려보고 싶다 흠.. 오오 엄진이 잘 흠었는데? o o o o o o o 괴물한테 안걸리게끔 숨었는데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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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제 방싫 보고계시죠?여기 잡아요 빨리 네 왜 다시 친구 추가 해봐요 네 제가 좀 정리하면서 어느 부분을 정리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오오 엄진이 살아남았어 한 판만 더 하자 지금 저기 그 잼민타인가? 잼무타? 예 잼무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길게 하는거 배드워즈라든가 저기 그거는 좀 제가 안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겁니다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누르시면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뭔소리에요? 아니요 하다가 중간에 아 시간좀 됐다하면 바로 나갈건데요? 네 수고하시 가자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내가 걸려라 아 내가 왜 안걸리냐 아니 시청자분 아니 얼굴이 시청자나 아니 미치형이에요 네 이거 미로네 어어어aded 어어어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뭐야 아우 깜짝이야 놀래라 저 괴물인줄 알았네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어어!! 상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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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인공 죽이게 아직 아깝지 않냐 네 와 놀랬다 도망가 도망가 같이 따라오면 안되죠? 잠깐만 이거 지금 위치 파는거 같은데? 어 가자 어 이쪽 못가네 인정을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고시나리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데 인성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시나리 인성이 얼마나 좋은데 가자 아까 괴물이 그냥 지나가는거 봐서는 이미 누가 죽었어 됐어 가자 팩맨이다 가자 어 이긴거야? 깬거야? 생존이 왜이렇게 빨랐어? 와아 그렇지 이런 결말이 있어야죠 아 이런 결말이 있어야지 잠깐만 또 아 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